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동을 할 때에 대우는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오게 됐는데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선교사들이 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일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신속하게 증가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이 말씀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옛날에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한다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선교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선교단체나 선교기관에서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제3세계에서 혹은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제1세계에 있는 나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선교사들을 파성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세계대청회 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을 교육시구한 특별한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Passport to Mission 이란 책을 발행하게 되는데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투가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선교에 이르는 길 이 책을 열면 왜 이 마지막 때에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선교의 당위성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장 익수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내 문화에 대해서 이 두 문화가 어떻게 만났을 때에 선교지 문화권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책은 여러 장에 걸쳐서 어쩌면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내 문화에 대해서 다시 겪게 되는 역문화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선교사 훈련에 관한 일반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mission.mission.nstadventies.org 혹은 한국 031-910-1526번으로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다 보내드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책을 발행하고 더 많은 분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지로 보내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데 권장하는 것은 15,000 이상의 헌금을 보내주시면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 15,000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서가에 꼭 꽂아 놓으시고 선교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선교지에서 겪게 될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시리즈,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이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76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부대 정문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커다란 병원 부대였습니다. 아침에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그 근무조에게는 6시에 특별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쪽에서는 기상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이 정문에서 근무하는 근무조들은 국기를 들고 국기를 개양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국기함을 들고 가서 국기를 개양한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정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환자 병실로 갔습니다. 중환자 병실 문을 여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주 진한 피냄새였습니다. 이 중환자 병실에 모든 침대들이 다 비어있고 가운데 한 침대에 한 병사가 묶여져 있는데 그의 두 팔이 묶여져 있었고 그의 두 발이 묶여졌고 입에서는 그리고 귀에서는 그리고 코에서는 눈을 제외한 얼굴에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이 환자의 바이틀 사이를 보니까 이 환자의 시식각각 계속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갈 때의 가장 최근의 혈압은 60에 40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 군인이 저 춘천에서 원주 쪽으로 밤에 찝차를 운전해 오고 오다가 잘못 보고 낭떠러지게 굴러떠서 이 대태골이 두 쪽 다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부대로 저희 후성병원으로 왔는데 이 형제를 살려낼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누군가 이 사람에게 피를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형제의 바이틀 사인을 보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혈액형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무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공교하기가 뭐합니다만 입대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몸무게를 조금만 낮추면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헌혈하고 싶을 때마다 제 주인 사람들이 말리기를 당신은 헌혈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옆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헌혈해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제가 헌혈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만 제가 내 반에 그 문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침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제 옆에 전우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전우가 지나가면서 내던지는 말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내 문을 박차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병리실험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혈액검사를 마친 다음에 오른팔을 내밀고 이 팔뚝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한 파인트를 채우자마자 저희 병원의 강호장교는 제 피를 들고 부지런히 뛰어갔습니다. 제 피가 아직까지 따뜻했습니다. 제 피가 그 형제에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그 옆에 서 있는 동안 이 형제의 혈액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60에 50, 70에 50 계속 올라갑니다. 마침내 100에 60이 됐을 때에 제 옆에 있는 군의관들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살렸다. 제 피를 받으면서 한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로부터 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들렸습니다. 제2내유반 권정행 지금 즉시 병리실험실로 구부하라. 제가 달려가 봤습니다. 한 환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와 혈액형이 똑같은 환자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교통사고였습니다. 간이 절반이 잘라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라. 그런데 이 부대에 저와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병리실험소에도 그 피가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 안에서 그 피를 가진 사람을 찾았지만 구할 수 없었고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군의관이 묻습니다. 혈액형 맞느냐? 맞습니다. 검사를 해야겠는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여일 전에 했습니다. 20여일 전에? 그럼 너는 헌혈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20여일 전에 제 피를 받고 살아난 한 사람을 왔습니다. 제가 오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내 몸무게 얼마냐? 제 몸무게를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군의관이 뿌리친데도 불구하고 병리실험실로 달려가서 20여일 전에는 오른손 팔뚝에서 오늘은 이제는 왼손 팔뚝에서 또다시 피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 형제가 제 피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이 형제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는 수술실을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 반에 들어와서 이 형제를 해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제 내 반 문이 열리면서 9호 5분 되기도 지금 즉시 회복실로 출동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으니 사후 처치하러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는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죽어갈 때에 거기에 피가 꽂혀있어서 누구의 피인가 봤더니 거기에 제 군번과 제 계획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은 피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은 제 피를 받으며 살아났고 한 사람은 제 피가 꽂혀있는 채 죽어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잠깐 동안에 휴가를 받아서 먼저 제 피를 받았던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서울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춘천에서 원주로 찝차를 운전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굴렀는데 그 위에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 뼈가 부러지고 특별히 이 넓적다리 대퇴골이 골절이 되고 그리고 온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특별히 입과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혈압은 60에 40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헌혈했는데 그 사람의 피를 받으며 당신의 혈압이 60에 40였던 혈압이 100에 60으로 올라가면서 군의관들은 살렸다, 살았다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을 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을 해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당신을 위해서 헌혈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전히 온 몸이 사방이 묶여져 있습니다. 두 팔이 침대에 그리고 두 다리가 그 침대 위에 있는 그 높은 리프트에 묶여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 앞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제 생명의 은인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제 자신의 했던 일을 공치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당신을 위해서 헌혈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조그만 한 주머니 한 파인트의 작은 피를 당신에게 주었지만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헌혈하다가 그 모든 피를 다 내었었고 마침내 당신을 위해서 헌혈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그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혈하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날 이 형제는 자기를 위해서 헌혈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헌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대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구원 받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사대행전 17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행전 17장 26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예수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제가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1953년 8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해천면 고압리라는 곳에서 출생하게 하셨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때 거기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제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6.25 사변 이전에 강원도 철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6.25 사변이라면서 저희 집안은 경기도 양주군 해천면 고압리라는 곳으로 피란을 오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는 그 교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다. 제가 바로 태어날 그때는 할머니께서 철원에서 고압리로 피란 오셔서 바로 그걸 살게 하셨던 바로 그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낳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 태어나야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정확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 위치에, 교회가 없는 곳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의 심령에 호소하십니다. 그의 심령에 호소하실 때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든 안 짓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유니버셜리즘 혹은 보편적 구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전도자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를 세미안음서으로 말씀할 때에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반드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다.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그 이름 없이는 내가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증하니라. 그런데 그 율법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가지 그 어머니가 태어났음 임신하고는 그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 그럼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12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안에서 그의 모든 자순들은 아담이 죄인된 것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선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우리 주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담의 자선으로 말미암아 어리든 다 죽게 되었지만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갔을 때의 복음 전환 방법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지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라. 한 점들 더 읽겠습니다. 22절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줬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도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도 강한 사람이 돼서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되므로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울려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텍사스에서, 델러스에서 한 젊은 사람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총에 맞은 사실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온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우스월드에 의해서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알게 됐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여 돌아가신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죽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며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귀한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가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돼 우리들은 이 기별을 증거할 때에 속삭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음성으로 온 세상 삶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 기별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랑을 증거할 때에 이 구원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합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기별은 어디에 전해야 할 기별인가 하면 숨어서 증거하는 기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공중과 같은 곳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새가 날아갈 때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개를 계속 펄럭거려야 합니다 날개의 펄럭거림이 멈추는 그 순간 이 새는 곤두박질하여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신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의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 숨쉬는 것처럼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 새가 공중에 날아간 새가 날개실을 멈추는 그 순간 땅에 곤두박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의 생애를 멈추는 그 순간 그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서양사람이든지 동양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번 13번 동안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교사들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울리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여 그들을 한으로 이끌고 갈 역사적 사명을 띄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장소에 보내신 선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